이 논들이 먹을 바 흘러가 구두를 닦고 마차를 몰고 태아를 위해 천장에 나가 깃털도 다쳐가면 그 목숨을 마서라 종독을 사기고 떠독인 버러지 같은 놈들은 그 주제에 글을 쓴단 말이냐 벽불을 나들고 비단을 짜고 태아를 위해 천장에 나가 깃털도 다쳐가면 그 목숨을 마셔라 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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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수에 피하고 꿈속에 갇혀서 세상이 장미저원인 줄 알지 마음껏 즐겨가 아직은 다진 놈들을 체포할 때까지 모조기 제거할 때까지 이 새끼 걸레를 이룬 놈들 이놈들이 먹을 바는 없다 이놈들이 물질을 없다 이놈들이 느낄 감정이란 거 없다 같아서 카색 카색 십다 казám 김치